김욱진 커피 로스터즈 김욱진입니다. 김욱진 커피 로스터즈는 고콜 데일리 커피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생두의 캐릭터를 잘 살리고 그리고 잘 익히고 태우지 않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생두 선택부터 로스팅, 추출까지 한 잔 한 잔 퀄리티 컨트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김욱진 커피 로스터즈에 오시면 두만강 이남에서 제일 맛있는 고품질 게이샤 커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김욱진 커피 로스터즈 김욱진 커피 로스터즈 감사합니다.